으 근데요 멀리서 장수 못 오니까 이렇게 응원해주고 또는 초반에 최윤하 선수처럼 최지인 선수도 쇼핑 원홀 빠른 서비스 반대편 1대2 공격전환 최지인 닫아내는 남가은 이번에 살짝 공격적인 리시브 필요합니다 이런 볼 조심해야되요 계속 완급조절을 주문하셨습니다 네 백핸드 강타 최지인 사뿐하게 그런데 5대2 짧은 서비스 넘기지 못 빠른 템포 수익 박자를 흐트러지게끔 볼을 처리해야됩니다 동점 찬스 어 밀어붙여 6대5 찔러줍니다 남가은 백핸드 최지인 백핸드 그리고 5핸드 오늘 장수군청이 2연승이구요 그렇죠 찔러줍니다 송곳샷 진중한 자세 최지인 최지인 부드럽게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인 걷어냈고 백핸드 재치있게 좌우 빗발치는 양선수 빠른 서비스 찔러줍니다 최지인 백핸드 최지인 1개 1개 지켜내냈습니다만 선수 모두가 자발적으로 경기를 치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직선 코스로 뽑는 백핸드 코스 굉장히 깊고 좁습니다 1품입니다 아 좋아요 5매치로 갑니다 3게임으로 갑니다 남가은 그렇습니다 최지인의 포핸드사이드 깊숙하게 찔러주는 장기 3기 역시 같은 코스 백핸드 돌려 넣었습니다 남가은 그리고 같은 코스 길었습니다 이번엔 백핸드 를 걷어낸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6 대 3 최지인 낮은 공격 짧은 서비스 걷어냈고 찔러넣습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자기 것만 고집하면 안 돼요 좌우 흔듭니다 이번엔 중앙비둘코스 굉장히 강한 공격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상대가 그렇게 다 주진 않기 때문에 전술 포핸드코스 좌우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백핸드 올려놨습니다 길게 그리고 먼 아 대한민국 사나는 주멍을 사나는 모르는 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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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는